보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국회의 개혁과 협치를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부의장 후보의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중유예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와 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후보자가 국민들께 다음의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 바로 그 세 가지 약속입니다 어려운 선거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께서는 28년 만에 최고 투표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정부와 함께 제대로 한번 일해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정신은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는 잦은 파행과 개점 휴업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35.3%라는 낮은 법안 처리율 1만 5천 건이 넘는 폐기를 앞둔 법안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일하는 국회 법안들을 발의해 놓으셨습니다 신속한 원구성, 상시적인 국회 운영,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개회 의무화 등 공전, 파행, 소무적 정쟁을 막는 내용들입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가 멈춰 서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국회를 위한 반성도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막말 등 품위를 잃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것은 신임 의장단의 의무입니다 여야 협상에만 맡겨두는 것은 의장단으로서 책임을 반개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일하려면 상임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게이트키피까지 할 수 있는 옥상옥의 법사위 권한을 비롯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상임위벌 소관법률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와 협치를 위한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장단이 보여준 제한적인 리더십만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국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정쟁에 밀려서 민생 문제가 뒷전이 되는 국회 무의미한 관행에 의존하는 국회는 더 이상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에는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타협과 협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 스스로가 분골 쇄신해야 합니다 국회를 정쟁의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신임 의장단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국회의장단의 최초의 여성 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체제를 정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부처를 조율하면서 국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18대, 19대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몸살을 알았던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도 해냈습니다 이러한 갈등관리 경험과 정책 조율 경험을 국회 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녹여내겠습니다 21대 국회의 또 다른 임무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문명사적 대전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국가경제가 도약할지 침체의 늪에 빠질지는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복구되고 적응하는 대전환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재구조화가 필수입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당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방역과 조치 그리고 예방에 대한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관학의 원활한 소통과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태의 종식과 미래를 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데 쏟아붓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은 성평등 국회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재헌 국회에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우리 국회의장단의 여성 대표자는 없었습니다 유독 정치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너무 늦었습니다 여성 부위장의 등장은 21대 국회의 신임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국회의 혁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장단에 진출하는 것은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의 공고한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국회의 개혁을 위해서 당당하게 부위장에 출마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회다운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지지를 찾아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5일 21대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